안녕하세요. 안양삼산 총본관 소속 코리안 마크헌트 최훈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맥심 램지 선수랑 시합을 하고 그 이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훈련하면서 웨이트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운동하고 있는 김준하 선수랑 같이 웨이트도 하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훈련에 중점을 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맥심 램지랑 선수랑 했는데 두 번째 외국 선수랑 시합을 한 건데 일단 신장이 컸기 때문에 되게 조금 힘든 경기였고 일단 제가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있어서 그 점에 좀 더 보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 경기를 보고 항상 저는 재밌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파이팅 있게 앞으로 이기는 경기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겨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겠고 제 경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와서 보시고 재밌는 경기 돈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항상 재밌게 하니까 지던 이기던 길게 안 갑니다.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일하고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 쪽으로 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빨리 성과를 좀 보고 싶고 또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많이 훈련도 하고 있고 합동훈련이나 찾아다니면서 훈련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경기나 기회 있으면 잡아주시고 하시면 무조건 언제든지 응해서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안양삼산 총봉관 코리안 마크헌트 최은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